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 낼 겁니다. 할머니가 만든 낙비, 내 손을 없앨걸. 내가 죽는 반이었으면 그 아이의 이름 하나 냈걸. 교수님, 할아버지,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. 뭐, 사냥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 거예요. 엄마! 엄마! 누나, 괜찮아? 나 봐봐. 너 눈이 안 보여? 저희 아버지 손목에 붉은 멍 자국이 있었다고요. 거기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. 악기와 관련된 물건들을 만질때마다 무언가가 보였어요. 악기를 없애고 싶어요. 진짜 날 죽였어. 진짜 이거예요, 사랑해.